바로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 하신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메르치로 한번 메르시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릴라 친구 이 고릴라분이 잘하는 분이거든 자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캐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66이야 64야 얘 레벨 레벨 64 상대팀 레벨 16, 25, 17, 11, 19인데 우리팀 레벨 19, 24, 35, 48, 23, 64야 이거 편성 왜이러냐 얘들아 어 이거 왜이래 이거 어 어 레벨 차이 좀 심하네 어 지금 사람이 없어 그런가 따라따따따 전기지짐이 메르시도 상자를 낄 수 있다구 따다다다 가자 고릴라야 고릴라 뛸 때 내가 10푼 딱 누르면 같이 뛰는 거 아니야 안 뛰네 오오오오 뛰네 야 고릴라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전장을 막 휘집고 있어 릴라야 내가 치료 좀 할 수 있게 해줘 와 한 번에 들어가서 전장을 휘집었어 진짜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적을 지압할 준비가 되셨어 와아 고릴라짱 릴라짱 그대는 나의 사랑 고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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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명 야 졸라 재밌어 이게 오버워치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오버워치 오버워치 하는구나 어 어 너 살아나 어 그렇지 점령 완료 자 가자 고릴라야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밹 나 치료했지만 죽었어 죽을수도있지 애들 왜이렇게 많이 들어가? 적당히 좀 들어가봐 으쒸 아 내가 살려줄게 겐지야 가자 들어가 들어가 덫걸리 덫에 걸렸어 덫에 걸렸어 아 야매띠 아 덫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덫걸림 가자 어 고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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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어서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고릴라 어디를 가느냐 후후 고릴라 야 고릴라야 죽겠다 이 주말새끼야 이새끼 갖다 던지네 이제 형 갇혔어요 저 살려주세요 고릴라 갖다 던지네 나 주말새끼야 나 주말 잘하는줄 알았는데 갖다 던지는데 얘들아 유리해서 던진건가 레이스야 가자 어디갔어 우리팀이 없어 위험해 야 다 겐지야 왜 몇겐지야 투겐지냐 야 고릴라 없어졌어 우리팀 겐지로 바꿨어 음 생방이야 매니저 죽는다 야아 슈빈새끼야 첫맞을려고 어디서 매니저가 녹방이지랄하고 있어 디질라고 디지몬세계에서 왔냐 자 존나 재미없네 야 궁 써봐 너 궁 좋잖아 그거 저기 우리팀 치유할 친구가 있어 이거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영웅은 죽지 않아요 가자 사이드로 돌아서 우리가 점령을 하자 가자 겐지야 궁 써봐 구 존댔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총 막는 글라스 보소 이거 야 존댔는데 아 와 야 야 뭐야 이거 야 우리팀 고릴라 아까 고릴라도 내가 지금 겐지 해가지고 게임 지고 있어 와 여기 총 막는거 봐 존나 깐지다 겐지야 뒤에 출발 야 뒤에 겐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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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쉬바 이새끼 레벨 똥구멍으로 쳐먹었네 잘하는 새끼가 아니었어 저거 충이었어 충 애들아 왜 지금 저레벨이랑 게임을 하는지 알았어 존나 못해 진짜 아니 거짓말 아니고 존나 못해 왜 지금 저레벨 애들이랑 60몇짜리랑 게임하는지 알았어 존나 못하기 때문이지 어 이거는 근데 답 나왔어 지금 잘하면 절대 나랑 게임을 할 리가 없어 저런 애들이 야 일어나 빨리 일로와 하아 스벌 눈치가 존나 없어요 야 뭐 쏜다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 애들 궁 쓴다 궁 쓴다 궁 쓸 땐 빼라 애들아 지진보 되잖아 저 한쪽 amongst 거점을 취령하겠습니다 지애게보이십시오 치료중 entrar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야니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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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살았다 죽을 뻣 아니 진짜 그렇게 압도적인 게임을 하던 애들이 갑자기 할 마음이 없어졌나봐 어 저 체력없는 개지 저거 싫어하고 싶은데도 혼자 막 들어가니까 가지도 못하고 아씨 치루하러 치루하러 가는데 애들은 다 죽고 있고 가자 좋았어 좋았어 뚫었다 나의 하드캐리야 나의 설계였다고 이건 좋았어 쩔었다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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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밀어 그렇지 내가 얘를 따라가가지고 지금 옆에를 점령해서 사이드로 치고 나가니까 애들이 다 뚫린거야 봤어 얘들아 얘가 잘한게 아니고 나의 콤비 플레이 이거 내 서포터 아니었으면 이거 절대 못 죽였어 나의 버프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잡은거지 이거 봐봐 명장면 봐봐 이거 나였어 이거 나 올라가는데 ET ET 화면에 ET 지금 뜨면서 어 버프주고 있죠 힐이랑 이제 공격력 버프 주면서 우리팀 악웅 지켜줬고 최대한 오래 딜할 수 있도록 완벽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맛에 메르띠아는 아니있음 여러분들 기가 막혔다 아아 도와주다니 애들이 막 도와주자고 하는데도 안해주네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메르시죠 이 맛에 메르띠아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